안녕하세요. 일빵빵 왕초보 일본어 저는 리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교재 44강 연습해볼텐데요. 44강 주제, 이 펜은 사용하기 편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희 1부에서 들여서 보신 것처럼 모모하기 편하다, 모모하기 쉽다, 혹은 모모하기 어렵다, 모모하기 불편하다 라는 표현 배워볼거에요. 이 표현 역시 동사의 마스형에 붙습니다. 이래서 마스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동사의 기본형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과 또 그 그룹에 따라서 어떻게 마스형으로 바뀌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은 앞으로 다른 활용들을 배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모모하기 편하다, 모모하기 어렵다, 마스형에 붙는 이런 표현들 배워볼텐데요. 자 이 표현들 연습해보기 전에 단어 새롭게 몇가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재는 42쪽입니다. 첫번째 단어 알다 わかる わかる 자르다 썰다 기르 기르 하의를 입다 뭔가 입거나 양말 등 신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입다, 신다 하쿠 사용하다 쓰까우 쓰까우 대답하다 고다える 고다え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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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쓰지만, 매가 장음이 되겠죠? 설명 이야기 話 여러분 이야기하다 라는 동사 하나 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이야기 명사는 하나시 하나시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입구 이리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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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이리구찌 입구 자 입구는 이리구찌고요. 듣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출구는 내구찌 내구찌 라고 합니다. 이어서 개 이 개 제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개 해산물 개입니다. 해산물 개 가니 가니 개 가니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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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는 신발 종류죠.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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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좀 길게 말음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44강 새로운 단어들이고요. 자 이 단어 이용해서 오늘 표현, 일부에서 배운 표현들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교재는 44쪽이고요. 네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약은 먹기 편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문장 만들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약을 먹다 라고 한국어로 말을 하죠. 일본에서는 약은 마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지만 일본에서는 약을 마신다고 표현을 해요. 마시다 노무 약을 먹다 그스리오 노무 그스리오 노무 자 제가 이제 앞으로 혹시 이 표현이 나올 때 약을 먹다 라고 한국어로 해도 일본어로는 노무 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약을 먹다 그스리오 노무 약을 먹습니다. 그스리오 노미마스 노미 로 바뀌죠. 자 그럼 먹기 편하다 무엇뭇하기 편하다 는요. 이 마스 형에 야쓰이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일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야쓰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이 먹기 편하다 라고 하면은 노미 야쓰이 노미야쓰이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약은 먹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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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 부츠는 걷기 쉽습니다 걷다, 歩く 걷기 쉽다, 歩きやすいです 이 부츠는 걷기 쉽습니다 このブーツは 歩きやすいです 이 부츠는 걷기 쉽습니다 이 부츠는 걷기 쉽습니다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で、お飲みファルム 들어볼게요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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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 신발은 신기 쉽습니다 신발 신발은요 グッツ グッツ 라고 하고요 무언가를 신다, 양말 신다, 신발 신다 라는 표현은 吐く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マス형 吐きます モモ하기 쉽다 吐きやすい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 신발은 신기 쉽습니다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いい 신발은 신기 쉽습니다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で、お飲みファルム 들어볼게요 このブーツは歩きやす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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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김씨의 글씨는 읽기 쉽습니다 읽기 쉽다 読む 라는 동사 이용해 볼게요 자 이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김씨의 글씨는 글씨는 字 라고 하시면 돼요 글씨 글자 字 김씨의 글씨는 김상の字は読みやすいです 김상の字は読みやすいです 김씨의 글씨는 읽기 쉽습니다 글씨가 정갈하고 예쁘다는 얘기겠죠 김상の字は読みやすいです 김상の字は読みやすいです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김상の字は読みやすいです 김상の字は読みやすいです 이번 문장은요 박씨의 이야기는 알기 쉽습니다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 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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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쉽다 わかりやすい わかりやすい 박씨의 이야기는 박씨의 이야기는 subscriber 박씨는 Yahiga grund Bun어민 발음을 이어서 들어 볼게요 박씨의 이야기 다음 문장입니다. 이 펜은 사용하기 편합니다. 사용하다 使う 使う 使う라는 동사 이용할 텐데요. 이 펜은 이 펜은 사용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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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이 책은 읽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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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쉽습니다. 이 자동차 이 자동차 운전하기 쉽다. 자, 운전하다 는요. 운전에다가 하다라는 동사만 붙여주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운전하다 운전하다 네, 운전하다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쉽습니다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쉽습니다 언어미 발음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쉽습니다 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입다, 옷을 입다 라는 동사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셔츠는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네, 언어미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이 셔츠는 입기 편합니다 네 다음 문장입니다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제가 단어 몇 개만 먼저 말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혹은 입으로 따라서 한번 먼저 만들어보세요 우선 단아카 선생님 단아카 센세 센세 선생님의 설명은 세쯤에 세쯤에 알기 쉽다 알다 라는 동사 와까루 와까루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우선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 단아카 센세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자 이번엔 같이 해볼게요 단아카 센세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원어미 말음으로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단아카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쉽습니다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교재 46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저희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이번 문장, 이번에는 무엇하기 어렵다 라는 표현을 배워 볼 거예요 이 약은 먹기 어렵습니다 자,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는 마스 형의 야스이, 데스, 야스이를 붙여주면 됐지만 뭐뭐하기 어렵다, 무엇하기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니쿠이, 니쿠이, 니쿠이 데스, 니쿠이 데스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먹기 어렵습니다 자, 약을 먹다라는 동사 뭐가 쓰였죠? 이 약은 먹기 어렵습니다 이 약은 먹기 어렵습니다 이 약은 먹기 어렵습니다 이 약은 먹기 어렵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 부츠는 신기 어렵습니다 신따라는 동사 이 부츠는 신기 어렵습니다 이 부츠는 신기 어렵습니다 이 부츠는 신기 어렵습니다 이 부츠는 신기 어렵습니다 언어미 발음 들어볼게요 이 신발은 걷기 어렵습니다 이 부츠는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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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이어서 김씨의 글씨는 읽기 어렵습니다 하필인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김씨의 글씨는 읽기 어렵습니다 읽다 김씨의 글씨는 읽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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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さんの字は読みにくいです 이어서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호텔 이 호텔의 입구 이 호텔의 입구 알기 어렵다. 알다 라는 동사 그럼 들어볼 수 있겠죠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겁니다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iedz 빨간 address Karena,ekariz 이 호텔의 입구는 알기 쉽게 ев 이번 문장은요 이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갑각류가 엄청 맛있긴 한데 먹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이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이 개 먹는 개는요 이 개는 먹는 개는요 먹기 어렵다 타베루 라는 동사 이용해 볼 텐데요 이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이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이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regarding this 개는 먹는 개는 this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이 개는 먹기 어렵습니다 나는 먹는 anime에 들려 볼게요 이 개는 먹기 어렵네요 contrib surgeons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신문은 읽기 어렵습니다. 이 신문 이 신문 이 신문 읽다 요무 라는 동사 이용해 볼 거예요. 이 신문은 읽기 어렵습니다. 이 신문은 읽기 어렵습니다. 네,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연습해 볼게요.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요.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어렵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뭐하기 편하다, 뭐뭐하기 불편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이 신문을 읽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2외국어 신문이면은 영어일 수도 있고 일본어일 수도 있고 중국어 신문이면은 그 언어를 못하면 당연히 읽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사실 니코이를 쓰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작다거나 혹은 한국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한자어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조금 잘 정돈되지 못해서 문장의 흐름 자체가 좀 파악하기 힘들다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이렇게 불편한, 어려워서 불편한 이런 데는 니코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차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동차 고 노 그르마 고 노 그르마 운전하기 어렵다. 운전하다는요. 운댄스를 운댄스를 자, 수루 동사 이용해서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고 노 그르마와 운댄시니쿠이 desu 고 노 그르마와 운댄시니쿠이 desu 이 자동차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고 노 그르마와 운댄시니쿠이 d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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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어는 두 개의 문장 남아 있는데요. 끝까지 힘내서 따라 읽어 볼게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 질문은요? 시즈몽 시즈몽 이라고 해요. 그 질문 그 질문에는 자, 무엇무엇 에 라는 조사 니 그리고 은는 조사 와 그 질문에는 그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장소 어디에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답하다 대답하기 어렵다 만들 수 있겠죠 이 그룹이고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이어서 들으면서 연습해 볼게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어렵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어렵습니다 알다라는 동사 자 그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김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어렵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어렵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은 알기 어렵습니다 네 드는 미 발음입니다 キム先生の説明は分かりにくいです。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 2번 터너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마스영에 붙어서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불편하다 라는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마스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씩 몇 번씩 계속 따라해보시면 입에 익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따라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보시면서 입으로 많이 따라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이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대암 왔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